쉐와토 산책길 쉐와토 산책길은 대주코와 이사다오의 중간지점에 있다. 입구에는 개구리 영상을 한 조각상과 소형 승합차 주차장이 있다. 600m 되는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마치 대나무숲에 들어온 듯한 환상이 들게 된다. 대주코 산책로 180m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의 자연 산책로인 대주코는 르웨탄의 가장 거리가 짧은 코스의 산책로이다. 산책로의 주차장에서부터 출발해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전망대가 있다. 전망대의 오른쪽에는 르웨탄의 산책로가 있다. 그 길의 아래에는 르웨탄의 용천, 샘물이 자리하고 있다. 이 빈기의 아래의 아래에 대한 대주코는 르웨탄의 vil이 comment됩니다. 이 빈기의 아래에는 르웨탄의 주변에 있는지로가 있다.